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산텍 G32 CF-165W i7 32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3000 대 1의 고종 명암비를 가지고 있고요. 메뉴 설정을 보시면 입력 소스, 기본적으로 일반 모니터도 갖고 있는 OSD 메뉴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은 게이밍 모니터답게 타겟, 명점 조준선을 지원한다는 게 그런 점이 특징입니다. 커브드 모니터이면서 1920x1080 해상도의 FHD 모니터입니다. 높은 색 재현율이 있고요. 1800R 공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있고요.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144Hz의 주사율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최대 165Hz 주사율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144Hz가 최대고요. 그리고 또 게임 특성상 배틀그라운드도 144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안텍 32인치 커브드 모니터를 사용해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프리싱크 기술이 적용되어가지고 티어링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또한 플리커 현상도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눈의 피로도도 굉장히 적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블루라이트 기능이 적용된 모니터들을 보면 좀 노란 느낌이 나는데요. 레안텍 모니터에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으면서도 원래 색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대 165Hz의 주사율과 1초 이내에 응답속도 이런 부분들은 FPS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178도 광시야각 해상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상에서 어떻게 잘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캐릭터가 움직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버벅거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마주쳤을 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서도 화면 끊김이 없다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레안텍의 게이밍 모니터 블레이즈 G32 CF165W 모델의 리뷰를 보셨습니다. 1.44 주사율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색을 표현하고요. 색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브드 모니터를 해서 몰입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더 큰 게이밍 모니터도 있지만 2 이상 커지면 몰입도에서 방해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는 32인치 24인치에서 32인치 정도가 책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데니얼 테크 실험실이었고요.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